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pvp 토큰만 있다면 꼭 로체액스 한테 그냥 아이템으로 바꾸세요 왜냐면 재미있는 머드 나올거에요 이 머드는 하급과 상급코어 제치라고 합니다 이 머드 귀신에 설치하고 pvp에서 헷차드로 적을 잡을때 걸작코이나 강화 프리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머드입니다 스트라이크를 위해 그런 머드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걸작코나 강화 프리즘 받으려고 버스를 잡아야 되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토큰 반합 하세요